힙하게 14회 지금까지 힙하게 범인으로 생각됐던 정광식이 비오는 날 판초를 입고 어딘가를 향한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광식을 칼로 찌르고 광식은 피투성이가 돼 예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쓰러진다. 광식은 마지막으로 블랙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숨진다. 범인을 뒤쫓다 다다른 무당집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김선우를 보고 범인이라는 장열의 확신 거기에 선우 손에는 피까지 흐르고 있었다. 광식은 아마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걸 확인하려다 살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예분은 선우가 범인이 아니라며 함께 공방에 간다. 걱정스런 장열은 공방까지 가서 몰래 감시하다 예분에게 들킨다. 장열은 안전을 위해 예분을 유치장에 가둔다. 도검실에 들어간 것이 발각돼 장열과 동료들은 다른 고장 축제장으로 파견 나간다. 하지만 예분은 유치장에서 나와 선우를 만나러 간다. 무당과 함께 선우 공방에 간 예분 공구함에서 품어든 장미칼을 보게 된 예분 놀라서 도망간다. 칼을 들고 쫓아가는 수호 하지만 예분 앞에 나타난 칼을 들고 있는 진짜 연쇄살인범의 등장. 살인범과 선우가 싸우던 중 도망가라는 선우의 말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예분 삽을 들고 도우려 현장에 와보니 선우가 죽어있다.